하나의 글쓰의 연건 문현빈 선수, 황영북 선수 모셨습니다. 박수! 황영북 선수랑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프로그램을 하면서 영북이를 오랫동안 지켜봤었는데 워낙 열심히 하는 선수고 태도라고 얘기하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니까 와서 좀 느낀 거, 이런 것들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적응을 하고 있긴 한데 빠르게 적응해서 제 거를 많이 보여줘야 되니까 힘들거나 그런 거는 딱이었고 최대한 저를 많이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인이 두 명만 참가를 했어요. 황준서 선수랑 영북이. 여기에 대해서 또 생각을 좀 어떤지 제가 신인이긴 하지만 똑같은 고졸 대중 선수들보다 제가 나이가 좀 더 있기 때문에 저 나이인데 어느 정도 해야지 더 기대치를 좀 더 높게 할 수 있게 저도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독립 리그에서는 진짜 황영북 하면 리그 자체를 그냥 씹어먹고 왔잖아요. 독립 리그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프로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지금 실감해?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안 느껴져? 네. 그러면 내년에 주전할 수 있는지? 뚜렷한 목표가 주전이라기보다 일단 1군 캠프에 온 만큼 계속 쭉 끝까지 가서 개막전 엔트리에 들어서요. 1군에서 쭉 이렇게 있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태근의 남자 문현빈 선수 나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게 외화수 수비를 그것도 고졸 신인 야수가 소화를 했단 말이지. 1년 동안 좀 어땠는지 그런 것 좀 한번 얘기해 줄래요. 외화를 준비하라고 들은 게 마무리 캠프 때 처음 들어가지고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이제 시즌 들어가기 전에는 시험 경기하고 나서 외화에서 계속해서 실수가 많았는데 선배님들이나 코치님들이 계속 믿고 내보내주셔서 그런 부분에서 자신감도 생긴 것 같고 또 APBC 나갔을 때도 야구를 처음 하면서 좌익수로 봤는데 단기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진 감독님께서 저를 내보냈다는 그런 부분에서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나도 다른 포지션을 하다가 외화로 자리를 잡았잖아. 그런데 그 정도면 정말 잘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가면 더 좋아질 거고 그리고 내가 현민이 데이터를 좀 찾아보니까 되게 좀 재밌었어요. 대부분의 특히 신인급 타자들이나 어린 타자들은 좌투수한테 약해. 근데 어떻게 좌투수의 타율이 더 좋은지 좌투수는 4마리를 넘게 쳤단 말이지. 우투수의 경우에는 일단 역회전 볼도 많고 바깥쪽에서 몸으로 들어오는 이런 커터를 또 많이 던지는 투수들도 많았는데 이제 왼수투수의 경우는 거의 저에게 직구나 슬라이더 커브 이렇게 바깥으로 떨어지는 계열이 많아가지고 존 자체를 약간 몸의 스트라이크 존에서 생각하면 이 몸 쪽에서 끝 상단 부분에서 생각하고 들어가서 오히려 저 보기 편했던 것 같아요. 존 설정도 확실하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좌투수가 더 편하다. 또 우투수가 더 편하긴 한데 또 막상 결과적으로는 좌투수가 좋았던 것 같아요. 둘 다 편하다.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시 내 남자다.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삼진이 많았어. 어떻게 좀 보완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 좀 궁금하거든. 시즌 초반에는 공을 어떻게든 스트라이크만 딱 정확하게 칠려고 해가지고 루킹삼진이 좀 많았는데 시즌을 계속 칠하다가 보니까 포인트도 앞으로 오고 갖다 맞추려고 하는 스윙은 앞 발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뭔가 헛스윙이 있어야 다음 타석에 다음이 있다 이런 걸 좀 많이 느껴가지고 과감하게 돌렸던 것 같아요. 지금도 똑같은 생각인 거야? 올해는 좀 타격 앵글도 상체 앵글도만 바꿔가지고 존에 대한 설정을 좀 더 확실하게 된 것 같아요. 와...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앞으로도 더 진짜 좋은 타자가 될 것 같고 이정우가 이랬어. 니만의 존에서 통과를 하고 나면 그게 볼이라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지. 스트라이크라고 생각해도 그건 제가 칠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거감을 버렸던 것 같아요. 멋있다. 영무기 같은 경우에는 장타력 있는 타자로 바뀌었단 말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궁금하거든. 제가 대학교를 자퇴하고 나오면서 군대에 갈 때 제 목표가 이제 최고를 좀 키우자. 어떻게 보면 야구를 못하는 1년 6개월 동안 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웨이트도 많이 하고 많이 먹고 하면서 이제 힘도 붓고 저도 자신감이 생기고 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독립리그에 있던 시간이 길었다 보니까 제가 시도해볼 수 있었던 것도 많았고 계속 시합 나가면서 제가 좀 테스트 해보고 저도 계속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시간들이 워낙 많았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드래프트 안 되고 대학교도 자퇴를 하고 했지만 제가 군대도 다녀오고 독립리그에서 4년 5년 동안 하면서 후회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집 고기 비주얼이 다르다 독보적인 고기의 맛 최강 고기 조선 부뚜막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정말 잘해주는 선배 정말 정말 잘해주는 선배 일단 같은 포지션에서 계속하고 있는 하주석 선배님 아 주석이 그리고 도윤이 형 일단 어떻게 보면 유격수 포지션에서 같이 경쟁을 하고 있지만 저도 맨 뒤에서 하는 거 계속 보면서 궁금한 건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가까워지기도 했고 영북이 방송이 다 됐구나 방송을 좀 하더니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 딱 하네 저는 은승 선배가 가장 왜냐하면 은승 선배가 작년에 처음 오셨지만 저에게 가장 큰 변화를 줬던 선배님이었기도 하셔가지고 제가 항상 소극적이었을 때 너 그렇게 치면 안 된다 적극적이어야 된다 그때부터 뭔가 제 결과가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 이거 크다 그리고 시합할 때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될 때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멋있는 선배님이었습니다 좀 친해지고 싶은 선배 저는 반대로 최윤성 선배님이랑 좀 친해지고 싶습니다 사실 대화도 많이 안 해봤고 그러니까 나이 자체도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같이 시합을 해본 경험도 없고 그래서 좀 친해지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 오신 안치홍 선배 신흥 때부터 이룰을 차지했던 걸 보면 또 그런 시합적인 피드백이나 그런 걸 받고 싶어가지고 제가 또 낫을 좀 가리는 성격이라 말을 많이 못했는데 더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아 네가 낫도 가리구나 와 진짜 진짜 너무 매력인다 둘 다 어쨌든 진짜 올해 부상 조심 1번도 부상 조심 2번도 부상 조심 감사합니다.